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서 같이 공감하시고 힐링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하니 배우 연기 너무 잘 봤고요 팬이에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현실적이고 또 실감나면서 따뜻한 영화를 보게 돼서 많은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친구들이랑 손잡고 극장 와서 재밌게 영화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들의 여련이 되게 돋보고 올여름 되게 따뜻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 원작인 영화 중에서 큰 획을 긋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힐링이 되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다정하고 섬세한 인물들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속으로 내모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여중생 A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여중생 A 파이팅 여중생 A 파이팅 여중생 A 파이팅